첫쌤 이겨다 뭐요? 딱 기다려요. 내가 환상적인 아침을 만들어줄 테니까. 네? 아침이고 뭐고? 너 뭐야? 네가 왜 여기 있는 건데? 집 앞에서 객살 뻔한 걸 구해준 게 누군데? 아니 왜 아무 남자나 집에 막 들이고 그럽니까? 형한테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은데. 어, 그러고 보니까 나도 궁금하네. 왜 아무 남자나 막 집에 들이고 그래요? 아, 그니까. 다 내가 잘못한 거네요? 남자면 아무나 막 자고 가라고 붙잡고, 응? 남자면 아무나 막 들어와 살려고 그러고. 제가 막 그런 여자네요. 그죠? 남자면 probably 싫어. 아오! 비켜! 오호... 모르데. 형이 요리를 해? 한쌤, 요리 무지 잘해. 저 정도 가지고 무슨... 나도 한요리 하거든요. 어? 뭐지, 저 이상한 소리는? 지금 나 비웃은 거?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? 테스토스테론! 잘 생각해보세요. 테스토스테론 과다로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게 딱 떨어져요. 근데 이게 뭐든 너무 과하면 문제가 되니까 일단 정확히 검사를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해야 한다는 거죠. 아무것도 minds 못 했을지 몇 년이 invest